시린이예요 홍탄교 시즌2 신인 인 선수 특집입니다 KB스타즈가 첫 타자가 됐는데요 정말 2000년에도 사람이 태어났나 싶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두 선수 나와있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KB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윤미입니다 네 박수 귀여워 이렇게 되면 성가희 선수가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본인은 과연 뭘 맡고 있을지 지금 굉장히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에요 자 갑니다 성가희 선수도 저는 KB에서 웃김을 맡고 있는 성가희입니다 네 박수 귀여움과 웃김을 맡고 있다 원샷 한 번 잡아주시고요 유미 선수의 3종 귀여움 세트 들어갑니다 둘 셋 개좋아요 꽤 할 수 있어요 찰칵 찰칵 나 똑같은 거 같든가? 아니야 찰칵 똑같잖아 아니야 달라 저는 원래 더 귀여운데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유미 선수가 울었잖아요 1라운드 갑자기 부르셔서 너무 놀랐고, 기쁘고 감사해서 기쁜 것 같아요. 누구 닮았던 소리 들었어요? 저 김태희. 죄송합니다. 김태희요? 어느 나라 김태희죠? 갑분싸. 김태희. 김태희. 여러분 한번 검색해보세요. 그 사람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죠. 김태희 아니에요, 김태희 씨. 김태희 씨. 웃겨 웃겨. 김태희 씨인 걸요. 자기소개하는 거예요. 웃겨. 부쌍에다가. 이윤미 선수부터? 네, 저는 개인기도 많고, 사투리도 되지 않습니다. 그거 어쩔 수 있겠나? 아무튼 이쁘게 봐주세요. 네, 그리고 성가희 선수? 사실 저는 웃김이 아니라 예쁨인데, 아무튼 이쁘게 봐주세요, 저도. 부쌍에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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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맞아. 우리 잘 맞는 것 같아. 파이팅 하시고. 자, 이제.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. 너무 잘 맞아서. 네, 가시면 돼요. 유튜브 꼭 하시고. 유튜브 일단 시작해야 돼, 얘들아. 가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귀엽다. 선가희, 이윤미, 파이팅. 응. 터비오. 끝. 왼쪽 인사. 위쪽 인사. 상징. 아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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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록.